어? 그래? 어? 됐어. 어 좋아. 잠깐만, 저사람 누구지? 용병이 갑자기 레벨 낮아질 일은 없고 왜 이렇게 됐지? 내가 도와줄까? 아, 그 용병 아닌 것 같은데? 없어짐, 용병 아, 여깄네. 너무 걱정된다. 다시 저장한다. 어? 존나 약오르게? 말을 어떻게 이길거야, 니가? 웃고 사람이 더 좀더 비닐 움직여! 아, 쟤 빡치네 진짜 한 대도 맞지 마라 흐흐흠 흐흐흠 젖박새끼 가자 그동안 그거는 영을 위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거죠 이 게임 한방 데미지는 암살 끝까지 가서 세게 제일 세긴 할거야 뭐야 아이고 할배 잘 숨어있네 뭐야 공격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아카스가 없는데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 될 것 같다 카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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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체 사라지는 스킬 찍어가지고 그래서 세요 이거 부르는거 있었는데 희파람으로 어 카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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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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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으로 죽어가는 우와 다리우스 겁나 쎄 야 다리우스 역시 쎄다 최초의 암살검 할베랑 나타카스 카산드라 나타카스 다시 말해 주셨어? 내가 믿어 주셨어 너는 항상 잘해야지 너는 항상 잘해야지 나는 내 best를 베르다 널 구하려고 왔어 아버지 내 책을 찾을 필요해요 갑자기 뜬금 엄마는 뭐 여기에서 내가 요새로 가볼게 진짜 방금 다 사라졌잖아요 제스킬 때문에 몇명이나 있는거야? 더 위로 올라가야 더 위로 더 위로 더 위로 다 찍었나? 아 여기도 있네 세명 세명 네명 여기 엄청 큰데? 요새? 엄청 커요 요새 울지마라 싹 다 조져줄게 내가 Quite 진짜 많네 여기 이게 아마 침투 경로가 이정도 크기면 지하도 있을거고 여러가지 여러군데가 있을거에요 한두군데가 아니야 근데 그 디스 이제 스파르타를 안찍어가지고 무조건 지금 그냥 때려잡아야되요 자 이쯤에서 저장을 해놓고 이거 끄집어내는거 없나? 어? 싹 싹 싹 아 이새끼 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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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호호호호호호호호호 후- 다시 한번 내려가 아아아! 역시 한방 나도 한방 너도 한방 다시 손...다시 왼쪽으로... 마이 갤! 마이 갤! 못봤어요! 마이 갤! 저거 지휘관은 한방에 안죽어 어 죽었다 으악 그리 떴다 이거 뭐임? 잠깐만 아이씨 먹는게 아니네 아니 얘들 돈을 이렇게 보관한데 아이씨 국권자라서 나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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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매해 근데 애들 안맞네 생각보다 이정도면 안맞은거에요 그것도 안보이네 저거 지원금 부르는거 봉화 그러면 뭐 별거 없지 뭐 지원금 부르는것도 없고 아 봉화 있어요? 없었는데 아이씨 자 이놈부터 잡고 안돼! 너무 가까운데? 얘를 건드리면 저 밑에놈 올거고 이건 뭐예요? 이거 쾌가 있네 여기에 풍문으로 들었어 퀘스트 시작템이 있네 저기 퀘스트 시작템이 있네 사람 불러봐 이 새끼야 불러봐 어? 불러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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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깜짝이야 이 불러봐 더 불러봐 불러봐 더 불러봐 불러봐 어? 저놈은 여기서 죽일 수 있겠어요? 불러봐요 됐고 이거 먹고 수수께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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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명 안 남았네요? 수수께끼 어? 여기 뭐야? 올라가야되나? 봉화가 어딨단 얘기야? 안 보이는데 수수께끼 아줌메요? 아줌메 아니구나 도망가시오 수수께끼 수수께끼 저를 저렇게 대놓고 도망가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니 좀 안 보이게 좀 도망가던가 이씨 이씨 이제 뭐 남았죠? 보물 하나하고 세명하고 지휘관 하나 다 죽였네 근데 여기서 방심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도 한방에 훅 갈 수 있어 이씨 아아야야 아야야 아 아 아 아 아 저 새끼 칼 맞으면 나 한방에 간다고 역시 불대임 대박이네 아직은 너프 됐어도 괜찮은데? 뭐 너프 됐어도 나쁘지 않아 데메진 나쁘지 않아 야 인마 이 새끼야 붙자 일대일로 붙자 나도 불 불 데미지 봐 저거 봐 대박이라니까 죽었어요 어딘지 모르겠지 어 쌍검 쌍검 제일 무서워 아니 이게 너프 전이라고? 이게 너프 당한게 이 정도라고? 옛날에 얼마나 셌길래 그러지? 비슷한거 같은데요 그게 비슷한거 같은데요 그게 비슷한거 같은데요 그게 경비병 하나 보물 하나 보물 하나 어디있지? 어디있소 하나가 안보이네 응? 안죽었어? 어? 아 일반 잡병한테 죽다니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게임이 한방이라 이거 저장해놨잖아요 아 여기 아래였구나 하나가 잘 됐다 오히려 어딘지 알았어 저기 아래 어떻게 가지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역시 암살이야 야 넌 붙자 어휴 씨 쌍범이었어? 불 붙었다 불 붙었다 어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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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날 죽인 놈이구만 꼬자 꼬자 도와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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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것만 먹으면 돼 어디로 들어가지? 저거? 저 아래 있는데 여기로 내려가볼까? 도와줘! 아아 여기 오만? 호두 어? 뭐야 와.. 이렇게 어두운 데서 일하다니 저 이상해 lah 유리하고 보석 좋아 여기 이거 유리하고 보석 맞네 흑여서 녹색도 줄래나? 요새 아래에서 나타카스 만나기 나가는 길 어디요? 여기가 아니요 다시 나가서 윗길로 해서 가야되나 보다 됐어 이제 칼 들어 아랫길 같죠? 여기서 말 부르면 되지 누가 왜이렇게 느려 아래좀 뛰어봐 여기 근처에 도시인가 여기? 뛰는거하고 별만 차이가 없네 그래 이정도로 가야지 아줌마 구했어 아랫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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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템페스트 아랫길 아랫길 부가가 없애던 척은 이곳에 도착한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가 계속 이곳에 갓도록. 이 공간은 담아둘고, 소녀들이 도착하는 지역에 도착합니다. 제가 일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. 혹시 도와주세요, 부가가 어디서 찾아뵈고, 부가가 어디서 찾아뵈고. 부가가 어디서 찾아뵈고. 부가가 어디서 찾아뵈고. 별사단 내가 거의 다 죽였는데 두 명이 남았을걸 다 죽이고 다 세 명 남았어요 아우 저 우즈렙죠 아우 저 우즈렙죠 왜 나를 쳐다봐 나보고 화란 얘기지 알아서 알아서 아아 알아서 알았어 돈이라도 좀 줬던가 돈도 많이 필요한데 아 그만 보자 우리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하다 가지고 지긋지긋하다 가지고 고구마 리하게 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BTS 희악